우편배달부 피피는 편지를 전하기 위해 언제나 날아다닙니다. 실비는 그런 피피가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실비의 꿈은 하늘을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창한 어느 날 실비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큰 우산을 가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실비의 가장 친한 친구인 무무도 실비를 응원하려고 함께했습니다. 절벽 아래로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실비는 절벽 아래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무의 응원 속에 실비는 우산을 활짝 펼쳤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실비의 우산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실비와 무무는 성공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우산은 뒤집히고 실비는 그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무가 너무 놀라서 절벽으로 뛰어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무가 엉엉 울고 있을 때 어디선가 파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피피가 실비를 발견했었던 모양입니다. 비록 오늘의 도전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실비는 날개가 없어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비의 꿈을 향한 도전은 앞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실비는 날씨였습니다. 실비의 꿈을 향한 도전은 바로 영웅으로 향한 도전이 됐습니다.